천연시족관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박조라 이게 천연시족관이죠? 천연시족관 네?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어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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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가 올라왔어 여기가 올라왔어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올리니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달리 올라가요 역시 대박 짜더라 나 난리를 불려 볼게요 진짜로 올라오고 야외 널나 난리났 autres 많이 끼치게 난리나요 어머머 뭐 물 90, 아니 고기 90, 물 10이네 와,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흠, 흠, 흠 tó, 흠 흠, 흠 키스 먹게는 중 고춧가루 물꽃이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뭘 먹어? 파티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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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까 이거? 이거? dizer에 다가오는 거야 파티채구요? 파티채구요? 응 지금 이사람 이른 거라기인데 고기 밥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어! 민준이 왔어! 김준아! 고기 밥 졸아 이게 천연식 족간이지 천연식 족간 네? 고기 밥 졸아 스크 стр 고기한테 어버시라고 가네 어 кад average 거기까지 먹으면 ARM ale 어구 밖에서 주문한 소유 스테이 장식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안 내 이 물고기들을 만들때 마왔더니 고춧가루 바쁘니까 안이 많이 났어 여기 좀 포트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와요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올리니까 그럼 이렇게 다올리게 올라가려고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소리도 많죠? 난리 났다 호흡은 많고 고기에 많이 났어요 고기 불식 고기 불식 하얘 아.. 와.. 많이도 없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왜 이래? 물이 먹다 밥을 먹고 밥도 먹고 밥이 먹고 밥을 먹고 그는 고기가 보이고 고기가 많이 먹었니까 이거? 이거 다 다 먹은 거야 카페 최고야? 응 있잖아, 소음소락 있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니까 그럼 멀리씩 해 볼게요 어, 민중이 왔어 고기밥조라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베시하고 가네 어베시 요리 물에 한 입 뼈 조리 ον Dog imp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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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집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예쁜 남년데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 볼라고도 물고기들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 모여서 할 줄 알지 . . 엄청난다, 엄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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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갈 길이 튕겨있는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먹으면 된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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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응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가 더 다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리기 올라가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많이 있으면 난리 낳아 고기불식 청와라고? 청와라고? 응 청와라고? 우와 나 이거 신 만드는 거 아냐? 응 맛있어 안졌어 흐흐흐흐 거기 이렇게 많이? 거기 좀 던져주세요 응 다행히 나요 뭐 볼 수 없다 이제 그만해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안전지 뭐 시킨다 그 말이야 뭐 나로 하나 갔어 줘 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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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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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h 오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 명 더 하는 거 봐 여덟 왜 다 옆으로 오고 있냐? 먹을라고 뭘 먹어? 파피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게 뭐 해 볼까? 파피처럼 다 먹었네 애기는 느려 얘기하니까 애기는 느려 얘기하니까 파피가 해볼게 이거? 이렇게 다가간거야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와 여기 차가 편조락 있네 와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올게 먹으러 오지 자, 멋있게 해 볼게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먹으러 오지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벗이 하고 가네 어벗이 신나서 먹네 물에만 죽으면 놀아줘 너가 다 마시는 것 같지? 이렇게 먹고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남는게 분위기가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수 있는 кр은이베이터 업로드가 될 거네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까? 음, 고기나. 먹어봐. 언니 이리와! 대박! 너무 맛있어. 너, 너무 기브라. 입이 크다. 이제 올라왔어. 우리 집이 이러 때,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그러면 여기 좀 코트려볼게요 바쁜데가 뜨겁니다 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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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 이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가 다울리가 그니까 그니까 다울리가 올라가야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볼게요 어 난리 났다 러시아 난리 났다 마니도 있기는 난리 났어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고기 구싯 물 구싯 물 씨리네 아이앵! 와!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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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낙지 낙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한 번 더 하시고 먹어 여덟 왜 다 옆으로 오고 있냐? 먹을라구 뭘 먹어? 파티가 해볼게 파티가 해볼게 파티가 해볼게 파티가 해볼게 뭐해? 파티가 해볼까? 파티가 해볼게 파티가 해볼게 파티가 해볼게 태양아 파티 다 입히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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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엘 오 밀키 고기 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명확한 양념 소스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이려고 그러고. 잡고 오세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그는 이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 이 물고기 면은 양해. 이 물고기 면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면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바쁘니깐 안주많이 왔어 여기 좀 포틀려 볼게요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제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 그래 민지가 올라가려 민지가 더 다 올리라고 있으니까 다 올리라고 올라가려고 짠 짜잔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 부려볼게요 골고루 난리났어 많이 끓으면 난리나요 모아모아모아 고기불식 물식이네 하이하이 와 많이 넣어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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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거? 이거 다 먹은 거야?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여기 사람 좋은 거랑 있네? 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돼 먹으러 오게 돼 민준이 왔어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고기 밥 고기 밥 고기 밥 고기 밥 에어 고기 밥 고기 밥 고기 밥 고기 밥 그게 그래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게 분위기네. 밥 주면서 이 물고기 볼라고도 있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이 물고기 볼라고 부른다. 여기 있는 물고기 볼라고 부른다. 이 물고기 볼라고 부른다. 그는 다시 만났다. 고기 볼라고 부른다. 버스는 이렇게ties이 올라갔어. 이 물고기 볼라고 부른다. 고기 볼라고 부른다. 고춧가루 안포글라를 슈니 아 여기에 많다 거기에 heater 이곳을 오라고요 고춧가루 난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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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불씨 물 불씨네 고기 불씨네 하얘 와 많이 더 없는다 많이 더 없는다 많이 더 없는다 물이 더 많은다 물이 더 많다 물이 더 많다 보너Ты 물이 더 많고 물이 더 많고 구워 물이 더 많으면 물이 더 많다 빵이 더 많다 있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어, 이제 그만해 민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예수 tech public and springs 이 엄마 이리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밥을 먹으면 진짜 밥 먹으면 더 걱정할 수 없어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고기맥조락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잊었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에요 분위기를 밥 주면서 물고기 보일려고 그러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자 비끼빔 특히 돌아가니고 있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엄청 그런 쪽에다 이렇게 양쪽도 이렇게 이제 발기들은 틀렸는데 오 짐이야 멀리 너무 적나더라 고춧가루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 좀 코치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이거 올라오고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문제가 더 다 올라가고 이제 다 올라가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많이 부르면 난리 나요 난리 났다 고기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부족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누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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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뭘 먹어? 여기 물에 올라간다 여기 구비가 보이네 이거? 이거? 이렇게 바다 놓은 거야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여기처럼 푸른 거락이 있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자, 멋있게 해 볼게요 고기를 마시는거 같지? 고기 맞쥬라 천연이 쭉쭉간이죠 천연이 쭉쭉쭉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구신 오우 오우 신나서 먹는거 오우 맛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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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옩ng 흑흑 먹으면 되나? 아, 드세요. 음, 고구마, 미얀이네. 응, 고구마, 미얀이네. 아, 먹으면 뭐지? 응, 고구마, 미얀이네. 고구마, 미얀이네. 고구마, 미얀이네. 언니, 이리와! 왜 이렇게 먹어? 대박! 여기, 집으로 가. 이제 올라왔다. 지금. 이 시대 ano. 지STEsin 음 reflect 어려워. 여기도 왜 이렇게 casing 좀mber. 그러면 요기 좀 이 정도면 지금 밑에부터unted.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응 이제 올라와요 이거 올라오려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난리를 불러오세요 아 난리 났다 아니 나 난리났다 많이 굵힌 난리났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물불식 아니 고기불식 물식이네 하이하이 ㅋㅋ 우와 많이 더 없는다 많이 더 없는다 많이 더 없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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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네 이 일이야 이 일이야 이 일이야 이 일이야 이 일이야 우와 나비가 신맛이 많다 응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마고 저리다 습니다. 고춧가루 여름에 한 번 와서 보고 겨울에도 하얀 타고 왔는데 이따 뽀뽀를 받아놔 이따 뽀뽀를 받아놔 물꽃 왠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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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는 거 봐 얘들 왜 다 여기로 하고 있냐 먹으려고 뭘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더 타주냐 뭐해 뭐해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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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uka 카피 카피 최고야 позęd g 또 항 Greg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이제 좋아 los 민준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박조랗 이게 천연쇼족관이지 천연쇼족관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오버시 휩시지 초기 와, 하나씩 먹어서 그러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 타냐를 채워줄 때는 고소해해요 이 물고기들 다 지나가고 있어 이 물고기인데sung 물이 너무 좋고 고춧가루 바쁘니깐 안주많이 났어 여기저기 포티려 볼게요 바쁘는데 딱 찍어 볼게요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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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위 위에다 던지니까 여기 이렇게 가위 위에 올라와 여기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를 부려 볼게요 응 마늘 마늘 난리 났다 마늘 마늘 오 오 오 오 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난 던지마 산단 말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따로 하나 가둬둬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올라가라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어? 여성 형 한번 와서 보고 여기도 하얗게 하고 왔는데 이따 뽑아 봐주시고 싶어 이러봐 왜 꽃이 왠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박비가 요 요 한 번 더 하는 거 봐 요 먹을려고 뭘 뭘 먹어? 야야야야 박비가 해볼게 고파주냐 고파주냐 오이 뭐 ıp 뭐 뭐 고파주냅 국부 고파주냅 뭐 뭐 이거 바가 놓은 거야 맛잇소 파피 최고야? 파피 최고야? 응 그런 거 이소랑 통 보라기 있네요 음 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여기에 뭐 고기맛 줘라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조각 고기 소요 소고기 소고기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걸 분위기다 밥 주면서 이 물고기 골라붙어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대끼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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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려 그래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저 가을 위에다 던지니까 이렇게 가을 위에 올라가려고 대박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 났다 많이 드시는 난리 났어 아니 그 고기 свой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난리났 airplanes 20년 고춧가루 이제 볼 수 없어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남들든 습니다 이 말이야 여기 뭐 있어 나로 하나 가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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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이렇게 다 뒤 엄마 엄청 많아 eles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커피가 해볼게 덮아둔 같은 아이쿠 덮아둔 사귀차 어머 진짜 다 먹은거야 진짜 좋은 소락있네 먹으러 오잖아 오시오 아 뭐지 오오오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수족산이지 천연수족산 응?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허시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콜라 타르 찐찐 고기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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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맞는 거에요.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이려고 그러고 잡고 오세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오우, 안청 einem. 난청. klang contigo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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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프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뭐 왔어? 이거 올라오래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난리 났다 많이 불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고기 불씹 난리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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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ально 난리 났어 났aczy 낳 bilmiyorum 낳지 막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먹으려고 뭘 먹어 파티가 해볼게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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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 최고야? 응 와 여기 사람 뿜덜랍 있네 자 간다 간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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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몇 줄아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네? 뭐야? 응 고기한테 어것이 하고 가나 어것이 어후 신나서 먹는 재밌다 무례야만 고맙다 nowadays 먹으러 오자 다음날은 마시멸스 집에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게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 밥 주면서 물고기 보일러 고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서 하잖아 이 물고기 마신다 그곳에서 벽고기를 바르면 그곳에서 벽고기까지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곳이 많습니다 아, 예수 such a young woman 아,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손에 안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좀 코트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오려고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 올라가려고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어디로 요리도 요리하는 랍랍이 오, 난리났다 많이 쥐시면 난리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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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너무 다운 오, 오, 오 오, 오 고기 부식 물...십이네 하이, 하이 와, 많이 쥐어 오, 오, 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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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 먹어? 커피가 해볼게 커피 해볼까?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커피 최고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보기 위험한 다른 계란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오리아이 오리아이밍 부oux 오리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 분위기다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이려고 잡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이렇게 마치와 함께 먹으면 오래가 오는거예요 베르다 이제 이 물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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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의 물고기의 물고기를 끌려주세요 이제 물고기의 물고기의 물고기를 끌려주세요 이제 물고기의 물고기를 끌고 있습니다 hare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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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기 많다 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응 이제 올라가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리라서 민지가 더 가을리라서 민지가 더 가을리라서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났어 나 난리났어 나 난리났어 나 난리났어 많이 부시면 난리났어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저희도 좀 적어요 고기불식 물실들이 물실이네 하이하이하이 고기와 함께 먹기 위해 고기와 함께 먹기 위해 고기와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앉았어 이렇게 많이? 벌써 없다 이제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요거 드려만ивать 배고파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고춧가루 이곳이 일어나면 거의 기드려 보이거든요 주말할까요? 그 밥 안 온거야, 말이죠 밥이 최고야? 밥이 최고야? 응 우와, 이 사람 좋은 거라 믿네 너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가 자, 멋있게 해볼게요 어차피는 싫게 하는 거라 아, 여기다는? 어, 민준이 왔어 고기밥 졸아 이건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신나서 먹는다 고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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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 엄청난다 엄청난다 우수살만두 서구리 우수살만두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다울리로 올라가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많이 있으면 난리 났어 어머머머머머 신경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고기 부식 물시리네 하얘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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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Two- Two old fish Dig critter 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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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거? 이거 바람 온거야? 맛있어 카피 최고야? 응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세요 자, 멀쥬게 먹으러 오잖아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몇 졸아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오 오 고기 κι 덮어 고기 빨리 고기 고기 좋은 고기 흰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요. 분위기가요.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으려고 그러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자. 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오. 이제 발기름에 틀렸는데 아~~ 징그러워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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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어 이거 올라오고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 위에 가서 묻으니까 저 가을 위에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어머머머머머머머 다 난리가 다 난리 났어 고기 부식 물 부식 고기 부식 남 거야 다 난리 났어 이데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어 이제 그만해 인증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여기 뭐해? 여자로 하나 가져와 음 하이 10명 한번 와서 보고 겨울에도 하얗게 하고 왔는데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더 따졌냐 뭐야 진짜 해볼까? 카피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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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tt票 고기 assessment 구성 salmon engagements 고기한테 오벗이 하고 가네 오벗이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콧가루 이어서 가서 하나씩 던져주고 나름이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아주 unintigen게 분위기가 풍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 이 물고기들은 멀리에ان 곧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이 우리 먹으면 되네 음 고구마 언니 이리와 대박 오우 여기 많다 아 내가 저기 했다던데 오우 여기 올라와 올라오려고요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가 던지니까 이렇게 다울리가 올라가요 난리를 불려 볼게요 쟤 쟤 그거 또 하기에는 다같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략 등의 주민의 정도 다는 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벽에 있는 그곳에 있는 롯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서 이곳에 있는 롯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곳은 이곳에 있는 롯데이터를 사용하여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뭘 먹어 편집와나 고춧가루 또 한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데 먹으러 오겠는데 먹으러 오겠는데 먹으러 오겠는데 먹으러 오겠는데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 쪽간이죠 천연 쪽간 뭐? 고기한테 어벤시하고 가네 어벤시 신나서 먹네 물에만! 맛있다 먹으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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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분위기다 밥 주면서 물고기를 구우려고 먹으러 오고 먹으러 오고 먹으러 오고 먹으러 오고 백두부 nationalist 와 엄청난 차 엄청난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어 이제 올라오 여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 위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을 위에 올라가요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다 나 난리 났다 많이 끓으면 난리 났다 양파 양파 장군 양파 난리 났다 양파 자기물 장군 양파 청와라고? 우와 우와 응 만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로 하나 가져가요 물나면 한 번 더 먹어 물나면 한 번 더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섯 명을 한 번 와서 보고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마 젓가락으로 먹기 썰어는 골목을 다 먹었으며,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쪼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응?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응 응 신나서 먹는다 물에만! 물에만! 맛있다 이제 맛있어 이제 맛있어 이제 맛있어 지금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나름이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응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옆에 남견도 분위기가 밥 주면서 그러니까 이 물고기 보일라고도 이거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 길이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 응 대깨 돌아다니고 있어 응 오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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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몸이 양치찜찜찜 엄청나 원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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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발길이ven 틀렸는데 어? 긴로워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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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 좀 포틀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어디왔어? 올라오고 이거 올라오려고 그래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 올리니까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와이프키는 난리 났어 어머머머머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물 90 아니 고기 90 물 10이네 와 많이 더 온다 많이 더 온다 니아 애니아 날씨가 minut이네 우선 고기 슬픈 핫 웨이 아 이렇게 많이 던져주세요 볼 수 없어 이제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헛것이 많이 던져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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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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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청 많아! 오! 네 개요? 오! 옮총 많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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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과연이 파티가 해볼께 까다пym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마 descereo ecotin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조락 이게 천연 쪽깐이지 천연씨 쪽깐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벤시하고 가네 어묵이 신나서 먹는 것 같아요 물에만! 물에만! 맛있어 집에서 와서 하나씩 던졌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애플 낫는 거랑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려고 잡고 오세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고기 목소리가 들었으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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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는 물고기 물고기 먹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고 싶어요. 완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지금 사는 거 같아요.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여기가 바쁘니까 안주많이 났어 여기 좀 코치려 볼게요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뭐 좀 내려와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려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 부려 볼게요 아, 난리 났다. 많이 찍으면 난리 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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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고기 90, 아니, 고기 90, 물 10이네. 와, 많이 더 먹는다. 고기를 가락. 고기 10,000,000,000,000,000. 미치곤이야. 욕심을 받은 빌려야 한다. 엄청 крут다고 해야한다. 먼저 사와 먼저 사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다 이제 눈알이 눈알이 한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니까 나를 던지네 스크린단 말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바껴 줘요 아니 기다리고 바로 물꽃이 왠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물꽃이내 빨리 이 calab czyli cenot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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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가 먹는 거야. 카페 최고야? 응. 오! 같이 먹여야 할 듯. 자. 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여기서uf. 어! 민준이 왔어. 오! 민준아! 고기 밥졸아! 이게 천연시족관이지. 천연시족관. 어? 오! 오! 고기 밥졸아! 고기한테 오벗이 하고 가네 오벗이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분위기를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그러니까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 응 새끼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난다 엄청난다 엄청나 엄청나 왼쪽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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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껍질 옆으로 Might 웅 왼쪽에 위 트위 왼쪽에 왼쪽에 양파 중 서 장 바쁘니까 안주많이 났어 여기저기 포틀여볼게요 바쁜데가 뜨거워 오우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우리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다우리가 더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많이 찍으면 난리 났다 clouds 물 구실 호 attract 고기도 콩 Craig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청 많아 이때 가방 온거야 만드신다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아, 여기처럼 좋은 저락 있네. 아, 여기처럼 좋은 저락 있네. 아, 좋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 아, 너의 편이지. 자, 멀쥬게 해볼까? 어, 민준이 왔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조랑.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버시. 오우. 신나서 먹는다. 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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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맛은 무사히 들어오는 구 purchased. 자, receptor 받고 가면 알람에 나겠다 하늘쯤에 놀겠다 애들. 처음엔 Green durum쌤어 창스. 첫번째 빛이 없었어요. 이게 끝난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 엄청난다, 엄청난다 해볼까요? 응, 엄청난다 이 쪽에다, 이 쪽에다 이 쪽에다, 이 쪽에다 오, 엄청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너, 먹으면 되겠다 응, 맛있어 응, 뭔가 맛있어 고구멍이 먹은heimer 아불패틀타우로 메뉴틀타우로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제 올라와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가 다 위에다 다 있으니까 이제 다 올라가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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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난리 부려보세요 진짜 난리 부려보세요 아 난리 났다 많이 끓으면 난리 네 뭐 물불식 물식이네 하이하이 우와 많이 더 오믄다 많이 더 오믄다 많이 더 오믄 많이 더 오믄 안으로 오믄 오우 송어라고? 송어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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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어 이제 인중에 한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이거 todos 뭐 찍어줘요? 바로 집에서 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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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밥이랑 먹어야지 먹으려고 뭘 먹어? 커피가 해볼게 더 타주냐고 뭐해? 뭐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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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하나요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아이고 신나서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신나서 먹는다 고기 집에서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 분위기가 나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요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연기가 많아서 두 번 더 퇴근하는 집 요리를 한 번 더 흔들며 많은 foreigner 다섯 구경에 시켜줄 적당한 사람 매운 아이들 저건 가르침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고요 여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저 바울 위에다 건드니까 여기 이렇게 바울 위에 올라가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올라올까 난리 났다 anyone 90% 50% 50% 40% 50% 50% 50% 50% 50% 고기붓이 불씨를 시히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와 많이도 없는다 많이도 없는다 고기붓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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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횔들어 바로 삼장 흔들어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 먹어? 카피가 해볼게 더 따졌냐 카피가 해볼까?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게 카피는 gardening 콩나물 만드시콩나물 콩나물 고기기 코침이 쪼깡이 찬양시, 쪼깡이 응?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우와 물에만, 물에만 맛있다 마이버시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남는거라 분위기다 밥 주면서 물고기 부으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안 돼 여기서만 모여 살자 오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양배추 고춤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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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면서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 이거 올라와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가 저 가을 위에다 이렇게 올라가 이거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다 모아 나 вещи 도대체 》 조식 랄 edit 손 오 문 기도 없는다 많이 좀 해놨 김치찌개 김치찌개 도망가고 고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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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옥수수수 포장 포장 주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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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이거? 카피가 해볼게 더 따졌냐 이거? 이렇게 박아 놓은거야 카피 최고야? 응 고기밥 쪼락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데 멀쫓게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쪼락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묵이 하고 가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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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와서 하나씩 놀고 간접을 하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에요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 볼라고도 이거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안 돼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새끼 돌아다니고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맛있다 물고기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많이 드시면 난리 나요 명절에 사는 중 난리 났다 고기 부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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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여기 좀 포틀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 올리라고 이렇게 다 올리라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모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고기 불씨 난리 났다 청와라고 귀여워 20만명 응 안졌어 여기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많이? 여기 던져주세요 응 미안해 이제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너무 힘들어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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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으 으 아 굳そ ok яют 으 2 으 밥이 최고야? 응 먹으러 오잖아 민준이 왔어 민준이 왔어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네?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버시 오 신나서 먹는데 맛있다 맛있다 고기 밥 소eg 고기 고기 구기 앙 식사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 한번 모여 살잖아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멀리 삼겹살 대회 장기 굳이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가려고 난리를 물어볼게요 난리내려보기 시트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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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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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아, 너무 와 귀여워? 응 통화라고? 응 정말로 귀여워 나를 좀 침 맞은 것 같아 응 citoyen 혼자서 앉아서 고춧가루 바로 하나 가자, 그럼. 으악! 여기 한 번 와서 보고 겨울에도 하얀색도 왔는데 이따 뿜으로 받은 거고 싶어요 이러봐 물꽃 와있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한 번 더 하는구먼 여덟 왜 다 옆으로 오고 있냐 먹을려고 할아버지 포도룩 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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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최고야? 응 먹으러 오잖아 민준이 왔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이게 천연시족산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신나서 먹네 물에만 맛있다 대파 그리고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안내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와우 오, 엄청난다, 엄청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건 양식장에 넣었겠나? 어, 엄청난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어, 이제 발길이 흐면네. 어,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먹으면 되나? 오, 먹으세요? 오, 먹으세요? 오, 먹으세요? 네, 짜장лишком. 시원히 김작 ownsight. 설탕 примarch. Own wheat,inä amazing. 네, 진지지. gim noticing gets me. Ihrer,inekerschułą. 히히. 여울랑은 거찌개지 care 물, jemand, Argu. ker. 시원 uncles.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오 여기 올라오려 그래 민지 올라가려 민지가 더 가을리라서 느끼니까 보금들이 더 가을리로 올라가려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많이 있으면 난리 났어 고기 불쌕 고기 불쌕 물 취향 하하 아, 많이 줘, 원인다. 많이 줘, 원인다. 많이 줘, 원인다. 많이 줘, 원인다. 아, 물에 다 와야겠다. 이거 무궁화. 이거 예쁘지? 아, 뭐? 무궁화라고? 응, 무궁화. 응, 무궁화. 응, 무궁화. 우와. 나비가 신맛이 많아. 응, 먹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다 이제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고춧가루 다 먹은 거야 말할 거 같아 카피 최고야? 응 여기 사람 뿜덜릿 있네 먹어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이렇게 먹으러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응?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나, 어버시 거기서 고기 안아주고 싶어 너무 맛있다 칠하던 고기 아직도 안 나와서 그러면 나이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관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이 물고기들은 멀리 관지를 못할 수 있다 이 물고기들과 식사의 건강을 좋아해 물고기들은 멀리 관지를 못할 수 있다 이 물고기들과 식사의 건강을 좋아해 고춧가루 여기 좀 꽂히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뭐 왔어? 이거 올라오고 이거 올라오려고 그래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 올리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올리라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많이 붙으면 난리 났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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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al 뭐 답이 뭐 어렵 뭐 으 해야 네 로 뭐 으 또 어 앉았어 이렇게 많이 벌써 없어 이제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다 10,000마리 여기 뭐해? 나로 하나 가져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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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겄어 여기 여기 벗겄어 여기 벗겄어 여기 벗겄어 올라가면 여기 벗겄어 여기 벗겄어 여기 벗겄어 여기 벗겄어 이길 벗겄어 여기 벗겄어 여기도 Д .. 여기 벗겄다가 여기 벗겄.. 여기 벗겄어 뭐가 진짜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여기 벗겄어 여기 unison 한 번 더 하는 거 봐 여덟 왜 다 여기로 하고 있냐? 먹을라구 뭘 먹어? 예예 파피가 해볼게 고파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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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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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줘라! 이게 천연시족산이지? 천연시족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미세대 설탕 자, 인치 물이 고기 소소하고 고기 물을 잃어버렸어 그래들 물을 남기고 물을 날리 전화 샤워 옦은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요구상은 모여 살잖아 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기름을 끌려줍니다 콩나물을 열심히 하기 우고기들이 덮고 있는 배아지다 시트 넣으실 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오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라고 믿으니까 민지가 더 다울리로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많이 있으면 난리 났어 고기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물 부식 다이어트 아 많이 더웁니다 아니 너무 더웁니다 너무 더웁니다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다 먹었네? 여기 물에 올라가니까 거의 주기가 보이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다 먹은 거야 합의 최고야? 합의 최고야? 이 사람 좋은 사람 있네 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데 어머 어머 민준이 왔어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오 사과 고기 밥 맛있다 맛있다 고기 밥 저러osi 고기 밥 고기 밥 고기 밥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분위기들 밥 주면서 그러니까 이 물고기 볼라고도 있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그니까 여기서 모여 살잖아 특히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양식장도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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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우,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올라가고 올라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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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가 저 바울 위에 가서 있으니까 이렇게 바울 위에 올라가려고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와이프키는 난리 났어요 와이프키는 난리 났어요 뭐 뭐 뭐 뭐 고기 불씹 물씹 아니 고기 불씹 물씹이네 고기 불씹 후회 앉았어 이렇게 많이 벌써 없어 이제 떨어지지 말고 저리다 여기 뭐해 여기 바다로 하나 가줘 여기 여기 벗고 왔어 여기 벗고 왔어 여기 벗고 왔어 멈추기 올라가라 여기 벗고 여기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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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보인다 너무 맛있다 오! 여름에 한번 와서 보고 여기도 하얀 타고 왔는데 이따 뿐으로 받아놔 이러봐 밀코드 왜 이러면 돼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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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카피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카피가 해볼게 카피가 해볼까 카피가 해볼까 카피가 해볼까 카피가 해볼까 홈토리 고구마 이리 정황 이리 방아 놓은거야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이차아 넌 뭐 먹으러 오잖아 에 비해 고기밥 줘라 이게 천연수족단이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멈춰 witness 다 먹으면 어깨 소스 조금만 더 먹어야 되나 다 먹어야 겠다 수 name 헤헷 집 와서 하나씩 던져드리면 난리가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Gearp 남는대로 분위기다.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엄청 많다 엄청 많아 근데 멀리 자는 안 치우지 않을까? 멀리 안 치우지 않을까? 이거 안 치우지 않을까? 더 안 치우지 않을까? 바닐라이 지구 alguna 게 끼옥 고춧가루 여기 좀 포트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올리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올리게 올라가요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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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건배 리필 탈제 난리 났다 차 났다 저는 shelf 여기 이렇게 많이? 고춧가루 물꽃이 왜 째지? 소금을 저기로 해서 메탈 소금을 가지고 왔는데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이렇게 박아올 거야 닭발 밥이 최고야? 응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시족관이지 천연시족관 네?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베시하고 가네 어베시 오 우와 물에만 맛있어 이제 와 오 오 이번엔 은은 오늘부터 태양에서 하나씩 던져주면 날이 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애들 음 처음엔 없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요구성은 모여서 해야죠 으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삭바삭 이리와! 대박! 너무 맛있어 이제 올라왔다 이제 올라왔다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저기 꼬치져볼게 여기저기 꼬치져볼게 여기저기 꼬치져볼게 여기저기 꼬치져볼게 여기저기 꼬치져볼게 여기 또 많은 곳 여기에서 여기가 많다 내가 저기에 간다든지 여기가ול아왔어 여기로 올라오 걸مة boys 여기 올라가려고 문지가 더 다 올리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올리지 올라가야 돼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많이 있을 수 있으면 난리 납니다 골ättre 고기 internacional 날씨가 많고 날씨가 너무 좋아 사람enge musste 안도 bred 날씨가 너무 пару 김치만두 고춧가루 물꼬기 먹었어 물꼬기 엄청났어 물꼬기 먹어야겠네 올라가라는 물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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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장 오,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주러 이게 천연 쪽산이죠? 근데 저기 고기한테 업어시하고 가네, 업어시 신나서 먹는다 오래만! 오래만! 맛있다 집 와서 하나씩 던져서 가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랑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 물고기를 보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이 물고기 이 물고기 이 물고기를 고춧가루 오우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응 이제 올라와 이거 올라오려고요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저 다울리라서 이기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울리로 올라와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진짜 난리 부려볼게요 짠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많이 부리면 난리 나요 어머머머머 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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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식당식으로 물 부식 고기 부식 물 시리네 흠 와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하늘 여기가 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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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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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뺀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 일단 밥 안 온 거야, 말릴 거 같아.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응. 와, 여기 차단 좋은 저락이 있네. 자. 와,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해. 자, 멀쥬게 해볼까?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졸아. 이게 천연 쪽간이지? 천연 씨, 천연 씨. 응?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오우. 와. 신나서 먹는데. 우리의 맛. 우리의 맛. 맛있다. 맛있다. 배불러. 맛있어. 밥 먹기 일어나지 FLAT. 지금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나름에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아이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대로.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상대에 들어왔어 이동해서 먹기고 있는 거에요 와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를 간다 어... 인자 발견이 풀렸는데 군뚜어 식으로 너무 좋아 고춧가루 여기저기 코치에 넣을게요 여기저기 코치에 넣을게요 오 여기 많다 여기저기 코치에 넣을게요 여기저기 코치에 넣을게요 여기저기 코치에 넣을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많이 끓으면 난리 나요 난리 났어요 난리를 이렇게 줄어들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낭부 난리 났어 청와라고? 안졌어? 고춧가루 울산큰고라 이 오징어의 찬뽀 가뿐 이 오징어 Sakur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음료 薇 까비채거야? 까비채거야? 응 먹으러 오잖아 민준이 왔어! 민준이 왔어! 고기밥조락 이게 천연시족산 천연시족산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버시 신나서 먹네 물에만 맛있다 고기 물에만 고기 바로 고기 황소스 고기 소시키도 나름이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얘들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안내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있음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안내 이 물고기를 뺏기 먹으면 되나? 먹으면 되나? 언니 이리 와 대박 염가 영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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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어 이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저 가을 얘가 던지니까 두부 난리를 부려볼게요 내가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다 많이 부추는 난리 났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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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불씨를 실리네 와 많이 더 먹는다 많이 더 먹는다 고기 불씨를 넣었다 고기 불닭을 넣었다 고기 불닭을 넣었다 고기 불닭을 넣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 먹어? 뭘 먹어? 파티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뭐 타블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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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이거 뭐 뭐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응 와 여긴 사람 좋은 저락이 있네 와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어머 자 멀쥐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 씨 족간이잖아 천연 씨 족간 고기 고기 고기한테 어것이 하고 가네 어것이 어 오 너무 고기 너무 신나서 먹는 우리의 맛 우리의 맛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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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거에요 분위기가 밥주면서 이 물고기 보일라고도 있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내가 요즘 먼저 해볼까요? 같이 해야 결론 열고볶아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지금 올라오려고 지금 올라오려고 민지 여기 올라오려고 난리를 불러볼게요 난리를 불러볼게요 난리 났어 많이 끓으면 난리 났어 여기 několk 배고프 콩기름 오븐 샀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파피가 해볼게 더 따졌냐 뭐야 파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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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랑 서울랑 부산 크기 이 치즈 고기 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신나서 먹네 물에만, 물에만 놀 수 있어요 맛있다 물에만 놀 수 있어요 물에만 놀 수 있어요 물에만 놀 수 있어요 물에만 놀 수 있어요 집 와서 하나씩 놀고 던져서 놀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 이게 뭐야 밥 주면서 물고기를 돌려고 또 잠꼬어요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요 새끼 돌아가니 오 엄청난다 엄청난다 해볼까요?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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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올라왔다 여기가 올라왔다 여기가 안있다 여기가 많이 나갔다 여기가 좀 꽃을 넣을게요 여기가 좀 꽃을 넣어볼게 여기가 같이 가볼게 오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이제 올라가 저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저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 이제 이제 난리를 난리를 부려보세요 진짜 난리를 부려보세요 자 난리를 부려보세요 아 난리 났어 아 난리 났어 많이 드시면 난리 나요 많이 드시면 난리 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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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식 아니 고기 부식 물 시리네 와 와 많이도 온다 많이도 온다 많이도 온다 아니 아니 막 공허라고 네 우와 너무 10만디로 왔다 응 앉았어 이렇게 많이? 볼 수 없어 이제 인진이 한번 다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다시 한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탈출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왜 먹어 다가가 온거야 말릴꺼야 카페 최고야? 응 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데 민순이 왔어 고기밥조락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나 어곳이 신나서 먹는다 고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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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보려고 해요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려고 해요 물고기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요구사는 모여 살자 그니까 대끼 보라다니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농축장 되게 많아 물고기 물고기 한입 물고기 남편 물고기 물고기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널 나리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많이 드시면 난리 나요 어머어머어머 고기불식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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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оз 조еля host Sophie children Ch finger in this term 한 번 더 하는 거 봐. 얘들 왜 다 여기로 하고 있냐? 먹을려고. 뭘 먹어?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까? 다 먹었네. 다 먹었네. 파피가 해볼게. 파피가 해볼게. 다 먹었네. 또. 이게 밝아 놓은거야. 파피 최고야? 파피. 파피가 해볼게. 끈적하니.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해결해 줄게. 멋지게 해 볼게. 퀄널은.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조락 이게 천연쇼족관이죠? 천연쇼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요? 어버시 물에만 넣을게요 맛있다 물에만 넣을게요 물에만 넣을게요 집 와서 하나씩 넣어서 가면 난리 나겠다 하루줘요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게 분위기래요 밥 주면서 이 물고기 보일라고도 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여기서 모여 살잖아요 택시 돌아달리고 있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키볼 보기만에 먹으라고 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절무쾅 선émon 버섯 고기붓이 흘리네 yes 예 예 통화로 음 어으 음 어 어 네 맞을 수 이게 으어 네 이렇게 안 됐어 으어 잘 으어 안 돼 으아 으 으 저기 이렇게 많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여기처럼 푸른 보람이 있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다 먹으러 다 먹으러 오잖아 민준이 왔어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어버시 오 그릇 이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게 분위기가요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이려고 그러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베베베베베 먹으면 되나? 응, 드세요. 음,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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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리와. 대박. 너무 맛있어.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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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en. 그런 셋이 제일 많습니다. 고구맛. 고구맛. Sudan. 고구맛. 이거 올라왔어? 응 이거 올라오 이거 올라오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라 덤드니까 다울리로 올라가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낳λι 난리 났다 마니끼리 낳길래 뭐 진짜 고기 마니끼리 물 10이네 하필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던져주세요. 날이 날이 안전하게 볼 수 없어 이제 그만해 인진이 한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이제 나 스킨다고 말하는데 여기 뭐 있어? 따로 하나 갖다줘요 거의 다 어지러워 안전하게 나 먼저 요렇게 아 그다음에 여기 이 이따 뽑으러 받으러 갈게요 이리 와 물꽃이 왠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더 타블냐 이거 해볼까? 네 카피최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간호거야 카피최고야? 카피최고야? 응 어?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어? 민준이 왔어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어묵 어묵이 하고 가나, 어묵이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집 와서 하나씩 던져주고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데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으려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자 물고기 새끼 돌아다니고 오, 엄청 많다 엄청 많아 해볼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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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와닙소스는 난리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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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불식 물실리네 와닙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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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 état inho 와닙소스 와앤시 대전 간 Encino 고음 간을 마음에 드는 básicamente 고기를 publique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청 많고 물이 올라가는 예정 로제 엄청 많아 뭘 먹어? 10분gruppеня자 10분 votes 100분 정도 10분 정도 5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정도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졸아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신나서 먹는다 소름이 가네 고기 weeks 고기 천연 기간 자식이öl 요리를 이루고 난이 나겠다 소금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 덮고기 요구성에 센터 먹으면 되나? 응, 맛있어 응, 고구마 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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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리와 대박 이리와 최 Research 헤헤 어... 여태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가 올라왔어? 여기가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가 다 올라오려고 민지가 다 올라오려고 여기가 다 올라오려고 대박 짠 가루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났다 난리났다 많이 부르면 난리났어 어머머머머 멍멍멍 고기불식 물식 고춧가루 앉았어 앉았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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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없어 이제 이만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이거 한 번 더 할 일 할 말 하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이 상식은 학교에 못들은 특이한 것 같아요. 삼겹살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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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여기 사람 뿜렬하게 있네 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해 먹으러 오게 해 먹으러 오게 해 민준이 왔어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또 다른 친구들 먹으러 오게 해 손에 남겨서 먹으러 오게 해 여기가 다 먹으러 오게 해 맛있다 우리의 맛 일단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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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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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맞는 거에요. 분위기가요.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이려고 하고 잡고 오라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양주장 왼쪽 왼쪽 팽지 파 파 파 파 무 파 무 고구마 예약이 됐다 고구마 오징어 오징어가 아니, 어르신 왔다 어르신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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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아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이제 보려고 이거 올라오려고 그래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 올리라 대박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 났다 나 난리 났다 많이 찍으면 난리 났다 고기 부식 난리 났다 고기 부식 찹쌀떡 아 많이 먹어 많이 졌다 국물이 더 커 아 너무 좋아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청 많아 뭘 먹어? 이게 물에 이른가? 거의 두기가 보이네 이거 수많을까요? 이거? 이렇게 박아 놓은 거야 깍두 최고야? 깍두 최고야? 여기 이 사람 좋은 거랑 있네 한 번 먹으러 오잖아 먹으세요 자, 멋있게 해 볼게요 민중이 왔어! 고기 밥 주라 고기 밥 주라 이건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버시 신나서 먹는 거 예를들어 고기 밥 주라 오수 고기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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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데, 이렇게 한국의 분위기가. 밥 주면서 이 물고기 볼라고도 있고, 이걸 잡고 오라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 모여 살았оре. exhibition at the experimental 취소 in front unanimously.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올라왔어? 이거 올라오려고요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더 가을 위에가 더 있으니까 이번엔 더 가을 위에 올라가 대박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보세요 난리 났다 많이 부르면 난리 나요 너무 뜨거운 러블데 아, 어쩜 저 잠시 안 camino 물 90, 아니 고기 90, 물 10이네 하얘 와, 많이 더 온다 많이 더 온다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던져줘야 돼 벌써 없어 이제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빨리 향해 진짜ífic 부끄慢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더 타졌냐 이거 바람 온거야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응 여기 사람 좋은 보람 있네 먹으러 오자 먹으러 오자 자, 멋지게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밥 졸아 이게 천연식 족간이죠 천연식 족간 고기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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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지 않나? 새끼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해본다 해볼까요? 이건 양식이 안 되잖아 엄청 많아 이쪽에다가 먼저 해봐 이제 발기는 틀렸는데? Stevens 관리 소금 소녀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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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바쁘니깐 안주많이 왔어 여기저기 코치려 볼게요 바쁜데 딱 찍어볼게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가 저 바울 위에다 견디니까 우리 이렇게 바울 위에 올라가려고 대박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날이 났다 여행 난리 났다 많이 있으면 난리 나 오머머머머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네. 벌써 없어 이제. 이만해. 인준이 한번 다.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니까. 남동돈. 듬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명 한 번 와서 보고 겨울에도 하얗게 하고 왔는데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뭐해?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감사합니다 더 따졌냐 뭐해? 뭐해? 카피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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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한테 어버시 하고 가네 어버시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소시지 흐소 ㅎㅎ 집에서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나름이 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게 분위기가 나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워낙 잔 오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엄청 많다 양쪽에서 잡고 있는을 위로 올라가 이제 발도 중인데 빙속에 밟는 넓은 양이 많을 수 없는데 고춧가루 아프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 좀 포틀어 볼게요 여기 좀 포틀어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울리라고 여기 이렇게 다울리로 올라가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를 부려 볼게요 오라이 신나 난리 났다 많이 부르면 난리 나요 오라뇌모 오라뇌모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던져주세요 벌써 없어 이제 이제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집에서 오는 중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찍고 진해지고 맛있게 찍고 헤어스타트 footage 자의 사진을 볼 수 있음 우리는 갈 때다 우리 여름에 한 번 와서 보고 여기도 하얀다고 왔는데 이따 뽑아도 받아놔 이러봐 물꼬기 왠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어디 가? 여기가 여기가 한 번 더 하시고 봐 엄마 엄마 여기ön고 있냐? 먹을려고 뭘 먹어 사피가 해 볼게 고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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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소치빈 고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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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아온 거야, 만족해.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응. 아, 여기 차가운 보랍이 있네. 와,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먹으러. 자, 머릿속에.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시 족산. 천연시 족산. 어깨. 엄마 밥을 주면 마라. 아, 나 않았어. 제삭이. 왜 고기한테 어깨 하고 가네, 어깨. 어깨. 오. 이거 loos지 마는데 안오지 마세요. 아, 신나서 먹는 거. 우레만, 우레만. 우와, 맛있다. 저기 나. 우리가. 다음니당 샤드위티 성아저씨와 하나씩 던져주고 나는 난리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여러분 처음엔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거랑 분위기랑 밥주면서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엄청나니까 엄청나는 한번 더 해볼까요? 양식장도 해볼까요? makin'te 온눈 떡 おいる お昭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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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같은 느낌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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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내가 이거 몰라고 이거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저 가을 위에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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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완전 열심히 난리 났리 Really 너무 잠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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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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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이? 응 만졌어 많이 먹어서 요리를 먹어서 이렇게 많이? 여기 굳이 굳어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이쁘다 카페 와, 이리 오면 começa 그렇게 누나 밖에 안 온 거야 카페 최고야? 여기 사람의 소나가 있네 사과 너도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이리까지 먹으러 파이팅 멋지게 해볼까요? 어 보기 박졸아 천연 순족간이죠 고기한테 어골이 하고 가네 콩가루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 분위기를 밥 주면서 이 물고기 보이려고 그러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그니까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요 배가 안쪽으로 점점 잔거리면서 이제 반죽을 하라고 봤어요 이제 저이거 같이 먹음 고춧가루 이제 올라왔다 이제 올라왔다 이제 올라왔다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저기 포틀려볼게요 여기저기 포틀려볼게요 여기저기 포틀려볼게요 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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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다 내가 저기했다던데 저기 올라왔어? 이제 올라가 올라올 이제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 이제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 올라야려 저희가 다 올라가야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다 같이 난리 물러주세요 난리 났다 많이 붙으면 난리 나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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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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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걸 수정해 드리면서 물, 물, 아니 고기, 물, 칩이네 아아이 와아 많이 들어 음랏 왕으로 너부가 응 성합 생산 뭐 나를 junto 신발리 날이 많이 응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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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다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밥 좀 더 먹어야지 밥 먹으려고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다 먹어야지 다 먹었네 여기가 길이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할까 이거 다 먹은 거야 합의 최고야 합의 최고야 여기 사람 뿜덜하게 있네 자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자 어 고기밥 주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에 네 근데 저기 고기한테 업어시 하고 가네 업어시 그 부분에 식담을 했는데요 예전에 새서질이 나온다 저는 작은 한이만 이쁘게냈어요 너무 연소이 삼겼네요 김선수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질이 안 돼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향이 돌아다녀있어요 양식장 대신 등을 엄청나네요 양식장 피코라 상환한 선수 고구마 여기 좀 꽃을 줘볼게요 오 여기 많다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뭐 왔어?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저 가을래가 던지니까 저 가을래가 던지니까 저 가을래가 던지니까 저 가을래가 던지니까 대박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만 우유 뱅 가을 수ting 미션 마이 거고 하이 이 와, 많이도 온다. 많이도 온다. 여기지? 많이 많이. 응, 많이도. 하늘, 하늘.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어? 고고고고. 응.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남은 20만원이로 와. 응.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커피가 해볼게 더 타분이야 커피 해볼까?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커피 최고 소금 소금 우주 chef 우주 응 고기한테 업어시하고 가네 신나서 먹는다 고맙다 고기한테 업어시하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게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일라고도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새끼 돌아다니고 있어 오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 왼쪽에다 왼쪽 왼쪽 먹은uto jump 밥 얌전 당배 고기를 최대 뵙 여기 올라왔다 여기 올라왔다 바쁘니까 안주만이 왔어 이거 먹으면 여기저기 포틀려 볼게요 바쁜게 다 찍어보자 오 여기 많다 어!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오는 얘가 더 있으니깐 저희들이 더 다오는 게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많일 수 있으면 난리 나요 난리 났다 신경 쓰는 게 아, 이게 뭐지? 통화라고? 응, 통화라고. 응, 통화라고. 응, 통화라고. 우와. 나한테 10만릇이 왔다. 응. 안 됐어? 여기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많이? 여기, 동작이. 응. 아니, 나 연장은. 뭐, 무슨 맛있지? 볼 수 없다 이제. 주말에, 연준이 한 번 더. 연준이앗번 더. 때리지 말고 저리 등록. 그냥 한 번, 지금. 쓴다, 이 말하는 거. 그런데, 또. 또, 정화로, 하나 같이 넣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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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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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이. 엄청나게 낫고 너무 많아 올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옆에 와서 보고 여기도 하얀다고 왔는데 옆에 또 한 번 이따 뿜어러 바지 이리 와 미꽃 와지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Kotkan 이거? 다가 먹어야 맞아 카페 최고야? 카페 최고야? 응 너 굴러 오잖아 너 굴러에서 먹은 거 매월치게 고기맛조라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trends burn 틱소리 인수받이 안에 입트로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이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이 물고기들은 적당히 많아 오 엄청 많다 양식장 그런가? El nyo 양식장은 걸려온게 반쪽에서 간식을 떼어낸다 발길이 필요없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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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쁘니까 안주많이 왔어 여기 좀 꽂히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올라와 올라오려고 올라오려고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위리에다 다위리에다 이렇게 다위리에다 이렇게 다위리에다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짠 앙 앙 앙 앙 앙 앙 앙 물 부식, 아니 고기 부식, 물 실이네. 하얘! 우와, 많이 더 온다. 많이 더 온다. 물을 이제 샀어. 여기가 노동아. 멍독아. 동아. 동아라고? 고춧가루 흰자 강아지 예방 한 번 와서 보고 겨울에도 환상하고 왔는데 옆으로 가면 이따 뿜으로 받아놔 이봐 물꽃이 완전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여 엄청 많아 화이팅 다가가 온거야, 마이콜. 카페 최고야? 응. 카페 최고야? 응. 너희로 오잖아, 너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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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순이 왔어. 민순아. 고기밥조락.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응? 고기밥조락.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어후. 아. 신나서 먹네. 물에만, 물에만.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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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이 많다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응 이제 올라오 지금 올라오려고 민지야 올라가려고 민지같이 다 올리라고 느끼니까 이렇게 다 올리고 올라가려고 일곱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아 난리 났다 이렇게 많이 했으면 난리 났어 욕조 고기 부식 물 10이네 아이아이 와 많이도 오면이다 많이도 오면 돼 많이도 오면 돼 많이 많이 풍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여기 물에 올려야 한다 여기 구기가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바람 온 거야 깝두채 거야? 깝두채 거야? 여기 이 사람 좋은 거라기 있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먹으러 오게 자, 멋있게 해볼까 민중이 왔어! 고기 박졸아 고기 박졸아 천연수족관이 있어 천연수족관이 있어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나 어버시 신나서 먹는 거 천연수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여기서는 모여 살잖아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거 없는 시절 이리와! 이리와! 대박! 너무 맛있어 이게 올라왔어 바쁘니까 안주 많이 왔어 이 정도면 여기저기 꼬치여볼게요 여기저기 꼬치여볼게요 바쁘는데 같이 갑니다 헤이! 헤이! 오! 여기 많다 오! 여기 많다 어! 어! 내가 저기 했다던데 어디가 올라왔어! 내가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여기 올라오려 민지의 올라가려 여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쪽 4일에 다 좀 있으니깐 여기쪽 4일에 올라가려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를 부려보세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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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오오 너무 많이? 응 멈췄어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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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은 박대는 거니까 벽은 박대는 납치나는 거니까 벽은 박대는 남편이 아니야 벽은 박대는 남편이 아니라 벽은 박대는 남편이 아니라 이 여름에 한 번 와서 보고 벽은 박대는 남편이 없는데 이따 뽑으러 받아보자 이따 뽑으러 받아보자 물꽃이 완전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4개야 엄청 많아 5개야 5개야 5개알만 까비채고 고기, 밥도 먹게 된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자, 멀찍해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도 먹으러 먹으러 오잖아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고기한테 어곳이 하고 가네 어곳이 신나서 먹네 물에만 물에만 맛있다 지금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 분위기를 밥 주면서 물고기 보일라고 잡고 머리 물고기들은 멀리 감지를 않네 요구성은 모여 살잖아 응 엄청 많다 물고기 물고기 seinem 뱅 물고기 걸고기 고춧가루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다 올리라 고기까지 올라오려고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난리를 불려 볼게요 난리 났다 많이 끓기면 난리 났어 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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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고기붓이 불씨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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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radar 아빠, 엄마 엄청 많아 4개에요 엄청 많아 밥이 가 밥이 가 밥이 가 밥이 가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거? 다 먹은 거야, 맛있게 카피 최고야? 카피 최고야? 응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 이 cryptocurrencies 열고 이 젓가락 고기 밥 멈출 다 먹어오면 날리 나겠다 내가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낫는 거랑 분위기들 밥 주면서 이 물고기 보일라고 돌고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그니까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개키 돌아가니 엄청난 씩 엄청난 씩 양식장 양식장 이쪽에다가 어 생크림 너무 계명 고구마 여기 좀 꽂히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뭐 왔어?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거 뭐 왔어? 이거 뭐 왔어? 이거 올라오려고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 위에다 던지니까 그니까 더 가을 위에 올라가려고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 난리 나 어머머머 난리가 오면 몰아 고기 불씹 물... 시리네 하이하이 와 많이도 없는데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벌써 없다 이제 이제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제가 1번 더 겹쳐서 먹는 건가? 이건 지금 여기 맘에 닿으면 안 좋아 한 번 더 겹쳐서 여름이 한번 와서 보고 여기도 하얀다고 왔는데 이따 꼭으로 받아놓고 싶어요 이리 와 우리 꽃이 완전 많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고춧가루 이만큼 그릇이에요 꼭? 이거.. 이거잎을 여겨진거 correspondent 깝빛최고? 깝빛최고? 응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세요 자, 다시 한번 WHO 윙준아 어, 윙준이 왔어 엄청나요 고기 밥주랑 이게 천연수족관이지 천연수족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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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고기한테 어벤시하고 가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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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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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주소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나겠다 하루주를 놀겠다 애들 응? 응?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저게 맞는 거 그리고 분위기가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엄청난다 엄청나라 양식장 되나봐 꼬마쪽에다 용량을 넣어 으아아악 뭐고 있나봐 뭐야 고춧가루 여기 좀 코트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모았어? 응 이걸 골라고 이거 올라올려 그래 민지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 위에다 더 믿으니까 저 가을 위에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 볼게요 나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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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불식 물 시리네 하이하이 와 많이도 온다 많이도 온다 나 난리 났다 못 잔다 심각해 무화 나 너무 많이 응 죽을거 같애 안졌어 고춧가루 따로 하나 가져줘 콩나물 콩나물 각자에indo 아래를 올려야죠 엄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스쿠랑 닭다리 너무 맛있다 만나볼래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시려면 먹으러 오시려면 먹으러 오시려면 고기 밥 조락 천연시족관 천연시족관 먹으러 오시려면 사진라 고기 밥 조락 어버시아고 가네, 어버시아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 보일라고도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바퀴 전次ě 고맙기 area 고춧가루 여기 좀 꽂히려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여기 올라오려고 그래 민지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다 올리라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난리 났어 나 났어 뿌옹 고기붓이 물시리네 하얘 우와 와, 많이 더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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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 뭐? 통화라고? 너무 맛있게 먹으리네. 너무 맛있게 먹으리네. 우와. 응.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얼마나 더 빨리 붙어 있어. 응? 이렇게 많이? 거기 던져줘. 응. 고생 많으세요. 볼 수 없어, 이제. 그만해. 연준이 한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던져. 나 한 번, 나 한 번. 사진 찍는다고 말해. 저기, 저기. 저. 나로 하나 가춧어. 아니, 저. 저. 그. 그. 고춧가루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카피가 해볼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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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람 온거야 만드셔 카피 최고야? 응 고기 밭조락 고기 밭조락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겠는데 먹으러 오겠는데 자, 멀찌개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밭조락 이게 천연 수족관이지? 천연 수족관 네? 네? 고기 밭조락 고기 밭조락 코 Air 고기 한테에 억호시 하고 가나 고기는 사람이 상ún Tul Saya 맘에val 맛있다 집 와서 하나씩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하루 종일 놀겠다 애들 처음엔 없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요 더 넣은다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이 물고기 놀아본다 눈을 다 잘 들어서 먹으면 돼 횡유 고춧가루 여기 좀 코치 좀 놓을게요 1개 다 찍어보라고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놀았어? 응 여기 놀아보라고요 여기 놀아보라고요 여기 놀아보라고요 여기 놀아보라고요 여기 놀아보라고요 여기 올라오려고 여기 올라가려고 민지가 더 가을 위에가 더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올라가려고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난리를 부려볼게요 나 올라올까 나 난리 났다 나 난리 났다 나 난리 났다 나 난리 났다 열이 돼 할아버지 고기 후라이 하얌 고춧가루 안 잤어. 안 잤어. 고기를 이렇게 많이? 고기를 던져줘야 돼. 벌써 없다 이제. 그만해. 연준이 한 번 더. 떨어지지 말고 저리 가자. 자랑하는 게 어떤지. 이제 닭다리자. 아, 잔이점. 뭔가 그냥 먹기 싫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밀키가 좀 빗 expressions. 쩔쩔. 여기가 그런지. 여기가 좀 이다.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콩나묵 콩나묵 이렇게 기계가 보이는데 이거? 이거 다가오는 거야. 깝두 최고야? 이 사람 좋은 사랑 있네. 한 번 먹으러 오잖아. 계란 한 번 먹고 싶어요 어? 민준이 왔어! 민준아! 고기 밥 줘라 이게 천연수적당이지 천연수적당 고기한테 어버시하고 가네 어버시에 양파 다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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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기들은 멀리 가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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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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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뭘 먹어? 파피가 해볼게 더 타졌냐 파피가 해볼까 파피 최고야 파피 최고야 파피 최고야 파피 최고야 파피 최고야 파피 수준 파피 고기한테 오고시하고 가네 오고시 신나서 먹는다 맛있다 빨리 먹었으면 난리나겠다 하루종일 놀겠다 처음엔 없었어요 이렇게 만든거 분위기가 밥 주면서 물고기를 보으려고 염려지 않고 물고기들은 멀리 간지를 않네 여기서만 모여 살잖아 고춧가루 바삭바삭 여기 좀 코칠려 볼게요 오 여기 많다 내가 저기 했다던데 이거 왜 왔어? 내가 이걸 보려고 이거 왜 왔어? 이거 왜 왔어? 이거 올라오려고요 민지가 올라가려고요 민지가 더 가을 위에다가 묻으니까 저 가을 위에 올라가려고요 대박 짠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를 부려볼게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델 난리 났어 난다 초ợ이 아 hvor 싫응 흘 소んな 와 고기 불 여기 풍어 풍어? 풍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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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응 앉았어 앉았어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많이? 여기 던져주세요 너도 빛ereye? 맛있어 결국 희스로 들으니 지는 한 번 풍어라고 이를 희스로 금리 희스로 장관 엄마 엄청 많아 4개야? 엄청 많아 뭘 먹어? 뭘 먹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카페 최고야? 응 이 사람 좋은 거라기 있네 먹으러 오잖아 먹으러 오잖아 멋있게 해볼까